다 바라바라 나를 바라봐 다 바라바라 나를 바라봐 다 바라바라 나를 바라봐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다 보니까 저는 실수한 거가 진짜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떡하겠어요? 좋은 거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실수 어떤 거 아니에요? 원래 모든 DJ분들이 초반에 초반에 오히려 그런 실수를 한다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프로모션이었는데 소파 때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두 번째 프로모션 때 제가 껐어요 그것도 저희 소녀시대 노래를 오프닝에 딱 틀고 있었는데 정말 바바바바바밤 올라가서 다 같이 점프 점프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껐어요 실수로? 근데 진짜 처음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첫 곡에서 제가 꺼먹으니까 정말 뒤에서 식은땀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